네 반갑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구절 관자제보살 행신밧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이게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이면서 우리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오온이 뭔지에 대해서 또 오온이 왜 공한 건지 오온개공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색수상행식 각각 하나하나가 왜 실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오온개공에 대해서 그리고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도일체고액 하는 것인지 일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괴로움 이런 것에서 오늘 이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는 분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부처가 된다면 여러분이 갑자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 자기에서 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느냐. 허망한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괴로움도 사라진다. 우리는 괴로운 존재들이고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했는데 즉 괴로운데 중생들이 괴로움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 딱 하나를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왜 괴로우냐. 누가 괴로우냐.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럼 내가 괴로운 거 나를 일반인들은 불교가 아닌 일반 세상에서는 내가 있지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이렇게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걸 쓰고 사는 내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느냐. 이것만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불교의 통찰에서는 그 나아가 괴롭다라고 여기는 자기. 내가 괴롭다라고 할 때 그 나아가 괴롭다고 여겼던 그 내가 실제하느냐. 진짜 있는 거냐. 괴로움은 둘째치고 괴로움은 둘째치고 그 괴로워하는 자기가 진짜 존재하느냐. 이거를 본단 말이죠. 왜 이것을 보느냐. 나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면 정말 실제하거나 진짜인 것이 아니라면 내가 느끼는 괴로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라고 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 늙기 싫고 병들기 싫고 죽기 싫은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늙고 병들고 죽지? 했더니 태어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줘 이러는데 불교에서는 약간 본질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가 정말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맞아? 너가 정말 태어난 게 맞아? 그거부터 묻는단 말이죠. 내가 정말 태어났다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맞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통찰에서 보니까 그 나라는 것,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허망한 망상 분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실제 하지 않아. 나라는 게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느끼는 괴로움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몸이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의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내가 분명히 명백하게 이렇게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구사하신 거예요. 그걸 불교 교리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무아라는 사실을 연기 즉 무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납득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가지고 자기라고 하지? 이거를 한번 통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중생들은, 사람들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몸과 색은 이제 몸이죠. 나를 물질과 정신 두 개로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몸을 색온이라고 불렀고요. 색이고. 빛깔과 모양을 가진 색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색온, 온은 이제 쌓인다는 거죠. 몸을 나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네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렇게 이제 제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수, 상, 행, 식이 바로 마음이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오온, 12처 18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부처님도 오온을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부처님은 오온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온이 모인 것을 나라고 여기는 우리의 나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해주고자 오온을 방편으로 설명한 거지 오온이 실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온이 오온 무하라는 것을 설하기 위해서 오온을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중생들은 오온을 실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온 각각이 정말 실제하느냐 이걸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장 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요. 오온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앞시간에 이제 교리적인 색수상행식은 설명을 하나씩 해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지금 처음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나는 배경 지식이 없다. 모르겠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제로해서 그냥 안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제가 하는 말 중에 몇 가지는 알겠고 몇 가지는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아는 말은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건 내가 아는 거야 해서 탁탁 취하고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해서 아는 그 암 그거를 그냥 탁 취할 뿐이에요. 제 말을 직접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말이 직접 들어가지지 않고 제 말에 대한 자기의 해석 내가 알고 있어 저 말은 저 교리 내가 아는 교리야 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해서 아는 그걸 취해버리니까 제 말은 앞에서 딱 차단이 돼버려요.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가 자기의 해석한 분별의 필터로 내가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법문을 듣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강화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분별을 강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이 몸이 우리는 나라고 여겼지만 나라고 여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몸이 나일 수 없는 이유는 이 몸이 독자적으로 나인 것 같잖아요. 독자적으로 나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이 주변에서 공기 공기를 싹 빼버리면 내가 이렇게 진짜 나일 수 있느냐 내가 몸으로 걷고 뛰고 밥 먹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싹 없어지면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겠죠. 들숨을 쉬지 못하면 우린 여기서 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은 바로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해서 내 몸이 여기 진짜로 있다고 여겼는데 이 몸은 공기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였어요. 이 몸이 없는 거였어요. 공기에 의존에서만 나는 의존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물, 물이 없으면 물 며칠 못 먹으면 죽겠죠. 음식을 못 먹으면 죽겠죠. 모든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요소들 그 요소를 이제 불교 교리에서는 사대라고 해서 지수화풍이라고 했어요. 지, 흙의 기운, 딱딱한 기운들 수, 물의 기운, 피, 침, 뭐 이런 물의 기운 또 화,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따뜻한 온도의 기운 그리고 풍, 숨을 쉬고 움직이고 하는 움직이는 기운들 이 대지의 지수화풍이 이걸 외사대라고 한다고 했죠. 외사대인 대지의 지수화풍이 내사대인 내 몸으로 서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이 순환작용 이 연기적인 순환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잠시도 있을 수 없어요. 공기가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의 작용으로서 공기가 나에게 들숨으로서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지수화풍과 내 몸의 지수화풍이 계속 순환할 뿐이에요. 이거는 물이고 이건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물을 먹게 되면 조금 전에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걸로 취해요. 그리고 내 것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배출해요. 똥, 오줌, 땀 뭐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배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도 보면 피부는 한 4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랬다 그랬죠. 4개월 전, 한 5개월쯤 전에 내 몸의 그 피부는 지금 피부와 전혀 다른 거죠.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순환하고 다 바뀐단 말이죠. 어떤 과학자는 7년이면 몸의 모든 부분이 싹 다 바뀐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미립자 차원에서 보면 10에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미립자가 계속 바뀐다. 즉 찰라찰라로 우리 몸에 몸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인 가장 작은 알갱이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나가 몸이었는 줄 알았는데 몸은 내가 아니었어요. 몸은 계속 바뀌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내가 아닌데 나가 있어요. 그럼 그 몸은 내가 아닌데 내가 있어요? 그럼 그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어디 있을까요? 몸 안에 있거나 몸 바깥에 있거나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없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제 말을 지금 여기 앞에서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자기는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있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면 이제 아 몸은 내가 아니네. 몸은 내가 아니네. 그렇게 내가 내 주변에만 이렇게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지 생각이에요. 몰라요. 알 수는 없는데 크기도 없는 것 같고 모양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진짜 자기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색깔도 모르겠고 크기도 모르겠고 이렇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 진짜 자기는. 몸은 잘났는지 못났는지 몸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진짜가 아니죠. 비교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나는 지금 나라고 여기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나가 몸은 아니구나. 몸은 재행무상이니까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몸을 나라고 여기면 일체계고란 말이에요. 몸이 자꾸 늙어가니까 몸이 아파가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몸을 나라고 여길 때 괴로워요. 그래서 항상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재행무상은 일체계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상하고 괴롭다면 거기 고정된 자아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 희한하네. 나아가 없네. 몸에도 몸에 나가 없네. 몸에 나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 없네. 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마음이 나겠지 그러면 아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뭔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영혼 같은 존재를 상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수상행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 느낌이에요. 상 어떤 표상작용인데 생각 이런 거예요.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작용이에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 앞서는 사람 있고 이성이 앞서는 사람 있죠. 이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의 두 가지 기본 데이터예요. 그러면 느낌 감정이 나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느낌은 왔다 가잖아요. 내가 기분 좋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은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갔을 때 나도 갑니까? 느낌이 나면 느낌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몸이 나면 10대 때 몸이 갔으면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난 여기 이대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울함 나는 우울해 난 우울증 걸렸어 난 우울한 사람이야 이랬는데 우울증이 가고 멀쩡해졌는데도 나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우울함은 왔다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감정 느낌 이건 왔다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느낌이 있는 줄 아는 자기는 여기 늘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불성이니 진짜 부처 진연이 여연이 여래여거니 이렇게 불러요. 이 부처님의 성품 이 부분을 여래라고 부처님을 여래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여래는 여래여거의 준말이거든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라는 거는 한결같아서 오거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래라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서 지금 여기 자기에게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여래여거인 부처인 성품 부처인 측면이 나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몸은 왔다 가지만 왔다 가지 않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감정은 왔다 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왔다 갔어요. 근데 왔다 가지 않는 게 여기서 그 감정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그 모든 걸 자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비춘다는 표현을 써요. 거울이 세상을 비추듯이 그냥 이렇게 비추어 본다. 이 비춘다는 건 몸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모양도 비춰볼 뿐 아니라 소리도 비춘다고 그래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비추고 맛도 비추고 감각도 비추고 생각도 비춘다. 비춘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 본다 감정 느낀다 생각한다 이거는 육감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비춤이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비춤이 눈으로 가면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귀로 가면 듣는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사스님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이 하나가 이 하나의 법이 마음이 눈에선 보고 귀에선 듣고 발로 가면은 걸어가고 손으로는 움직이게 하고 이런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에서 요즘에 공감각이라고 해서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은 무슨 색깔 같아 이렇게 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느끼거나 이 감각을 저쪽 감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도 다 그 공감각적인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건 이게 우리는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 봤더니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하는 게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같은 작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거기까지를 알게 됐나 보죠. 선사선님들이 옛날부터 많이 그랬어요. 또 시인들도 그런 표현을 쓰죠. 제가 아는 옛날에 잘 알던 어떤 법원님도 그런 식의 표현을 종종 썼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시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장엄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뭔가 막 음악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선님들은 눈으로 듣는다 귀로 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고 있다. 세상 전체가 다 눈 같다.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느끼지만 꿈을 꿀 때도 봤죠. 꿈 속에서도 소리를 듣죠. 꿈 속에서 길을 걷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도 하고 꿈 속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꿈 속에서 눈으로 봤을까요? 귀로 들었을까요?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했을까요? 아닌데도 꿈 속에서 무언가가 꿈의 의식 꿈의 의식 하나가 이 하나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처럼 이렇게 이 하나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우리 느낌 느낌은 왔다 가는 거예요. 느낌 왔을 때 오는지 알고 갔을 때 가는 줄 아는 이 느낌을 비추는 이것은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오거나 가는 게 아니니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없어요. 있다거나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설하신 거예요. 이것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열반 해탈을 말씀하셨죠. 내가 엄두에 도대체 뭐가 열반하고 뭐가 해탈할 거예요. 열반과 해탈 이것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선불교에서는 그 열반 해탈 이것을 무화 무화를 선불교에서는 그냥 진하라고 표현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똑같은 마음을 무심이라고도 표현해요. 선불교에서 무심 마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게 곧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 거니 없다 거니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하튼 그래서 느낌도 왔다 가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 우리는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생각이 이 생각 왔다 가고 저 생각 왔다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기는 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계속 왔다 가서 생각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라고 하면 생각 바뀌면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바뀌었다고 안 하잖아요. 생각은 왔다 가는 거예요. 의지 바램 욕구 욕망 다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이런 욕구가 있다가 지금은 다른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의지 작용은 계속 바뀌잖아요. 애들 때부터 뭐 하고 싶어 하면 계속 바뀌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의지가 계속 바뀌어요. 바람 욕망 인연 따라 계속 바뀌어요. 어떤 특정한 의지를 자기라고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의지를 자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의지는 왔다 가는 것뿐이지. 의식도 마찬가지죠. 분별의식 내가 아는 마음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아는 마음 그 마음 바뀌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식 의식 인식 그 계속 바뀝니다.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야 하고 되게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괴롭고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온날 갑자기 제가 아는 이런 친구 있거든요.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근데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애니어그램 같은 거 공부해보면 그 4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대신 자기만의 독특한 것들을 좋아해요. 남들과 똑같은 걸 싫어해요. 회계라된 걸 싫어해요. 못 버텨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자기는 정말 독특한 어떤 삶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사람은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걸 되게 못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못해서 막 왕따가 되기도 해요. 그러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디도 적응 못하던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독특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뚝딱 그림을 그려주는데 제 얼굴을 이거 스님이에요. 이러고 뚝딱 그려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 친구? 그 공동체 속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왕따 같은 친구였는데 너무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 친구가 나중에 그쪽 분야에서 상당히 잘 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릴 때는 내가 자존감이 뚝 떨어졌는데 어떤 인연 따라 자존감이 확 올라갈 수도 있죠. 자존감이 확 올라가서 자신 만만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격도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요.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인색하다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은 괴로운 곳이야 이랬다가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야 이런 인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분별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수상행식이 전부 다 진짜 자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있습니까? 내가 나라고 여기는 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이걸 가지고 우린 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해체해서 보니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다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몸은 아니에요. 내 성격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에요. 가치관도 아니에요. 의식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의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 이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딱 하나 세워놓고 있잖아요. 난 성격 좋은 사람이야. 난 외모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걸 자기라고 취했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가 없고 내가 이미지로 붙잡은 것 색수상 행식들을 막 취해가지고 오추연이라고 해서 이 다섯 가지를 취해서 그 가운데 유력한 것을 나라고 취했던 거예요. 그 모양 이미지를 취한 거예요. 색수상 행식을 내가 내 식대로 모양으로 취해가지고 그게 나라고 만든 걸 보고 아상이라고 불러요. 나라는 모양 나라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게 진짜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상이었을 뿐이에요. 그 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었단 말이에요. 오추연에서 취해가지고 상을 만든 거니까 실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도 실상이 아니에요. 나라고 여기는 것 어디에도 실상이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무화예요. 무화.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없는데 내가 없네요. 오케이. 내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내가 없다고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없다고 하려니까 나는 무화를 증대했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가서 너 무화야? 너 없어? 알았어. 한 대 때리든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통장 통장을 달라고 하든지 통장 도장을 달라고 하든지 그럼 주겠냐는 말이에요. 안 줘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때리면 아픈 이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픈 게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몸이 나면 몸을 몸이 아프면 내가 진짜 아파야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가 진짜 아플까요? 몸이 아픈데도 나는 전혀 안 아플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병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쟁 나서 팔이 잘렸단 말이에요. 잘렸는데 자기는 전쟁 통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팔이 잘린 줄도 모르고 전쟁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전우가 야 너 총 좀 쏘라니까 왜 총 안 쏘냐고 본인은 쏘고 있는데 자꾸 쏘라고 하니까 난 쏘고 있는데 하니까 찾아보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통증이 시작된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얘기를 했죠. 낫으로 풀을 깎고 있는데 제가 옆에 친구 팔을 여서부터 옆에서 막 낫으로 긁어버린 거예요. 피가 막 막 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열심히 낫을 하고 있어요. 저랑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참 하다가 보니까 피가 막 튀길래 옆에서 보니까 그 친구 팔에서 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야야 피 이랬더니 이 친구는 저한테 튀는 줄 알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저를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니 팔 그때 이걸 딱 보더니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태권도 잠깐 시합 나가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시합 나갈 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안 아파요. 시합 딱 끝나고 나야 그때부터 아파요. 몸이 자기일 것 같으면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거든요. 몸이 내가 아니니까 몸이 아파도 내가 아픔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을 아픈 줄 아는 말하자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수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몸은 송장이다. 송장 그래서 송장 끌고 다니는 그 놈 그 놈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도를 뜰 때 하도를 줄 때 몸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놈이 누구냐 손이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하는 이 놈이 누군지를 찾아라.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계속 끌고 다니고 이 송장을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뭐가 이걸 끌고 다니게 하느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는 찾으면 안 된다. 머리로 헤아려서는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이건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화두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느냐 손가락 이게 튕기는 거 이거 누가 하느냐 손가락 이거 누가 하느냐 주먹을 쥐고 펴고 이거 뭐가 하는 거냐 이 놈을 찾아라 송장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누구냐 이걸 찾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 이게 이제 가나선의 화두를 주는 거예요 화두를 임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지금 누가 하느냐 이걸 찾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가나선에서 어떤 조건이냐 머리로는 안 된다 헤아려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온 건 아는 거거든요. 분별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출세간이라서 세상에서 세간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은 완전 내려놔라 불가능하다 그걸로는 분별로는 불가능하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찾아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길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방법 없다 방법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화두에서 이게 누가 이거 하는지를 찾아라 했단 말이에요. 혹은 뜰앞에 잣나무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제가 뜰앞에 잣나무 이랬단 말이에요. 뜰앞에 잣나무 이게 뭐냐 뜰앞에 잣나무 이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다 그런데 뜰 뒤가 아니라 뜰 앞쪽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 그거 아니다 그 모양이 아니다. 그냥 뜰앞에 잣나무 이거다 그런데 그 모양은 아니다. 뜰앞에 잣나무 뜰앞에 잣나무 이거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라 이걸 찾아라 그런데 방법 없다 방법은 없다 연불을 백만번만 하면 그 답이 나오나요? 그럼 연불하면 되겠죠. 연불 백만번만 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찾아라 그런데 방법 없다 머리로 헤아려서도 안 된다 애써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은 내야 되겠는데 머리를 못 쓰는 거예요. 방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콱 막히죠. 답답하죠. 깍깍하죠. 막막하죠. 답은 찾아야 되겠고 간절히 찾고 싶은데 또 스승이 옆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알겠냐 모르겠냐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찾아서 묻는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법문해 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두뇌에서 어디다 쓰겠느냐 하면서 때로는 막 혼돈했다가 그러니까 뭔가 막 관절히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답답하면 꽉 막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발도 어디 못 가는 사람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정신적인 감옥에 딱 갇힌단 말이에요. 그걸 은산 철벽에 딱 갇혀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쇳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뿔이 있잖아요. 쇳불 안에다가 쥐 덫을 논단 말이에요. 쥐 먹을 걸. 쥐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싶어서 앞으로 더 돌아가면 몸이 더 끼고 빠질려니까 이걸 못 먹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겠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 그걸 화두가 들린 상황이라고 그래요. 화두가 들렸다. 화두가 들렸다. 화두가 들렸다. 화두가 딱 성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화두 수행법은 초기 조사선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초기 조사선은 뭐냐. 초기에 육조, 임재, 조주, 마주, 황벽 이런 조사 스님들. 그 스님들은 내 스스로 화두를 혼자 타파하는 게 아니라 법문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냐. 오운, 개공. 몸, 그 너 아니다. 몸 왔다 가는 게 어떻게 너일 수 있느냐.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 너 아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다고 너가 없느냐. 내가 하는 말 듣고 있지 않느냐. 그거 누가 듣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 누가 보느냐. 보고 나서 컵이다라고 하는 건 분별이 하는 거다. 두 번째 짜리 떨어진 분별이 하는 거고 이 소리를 듣고 손으로 꽁꽁 뚜드기는 소리구나 하고 분별하는 거는 분별이 하는 거라. 두 번째 짜리 떨어진 거다. 분별이 하는 걸 두 번째 짜리 떨어졌다래요. 그런데 두 번째 짜리 떨어지기 전에 분별 아닌 암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첫 번째 짜리. 무분별지라고 불러요. 이걸 반야심경에서 반야지혜라고 불러요. 이 반야지혜는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입니다. 분별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이 있는 거기에 곧바로 공이 있단 말이에요. 곧바로 진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따로 찾으면 안 돼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찾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차지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면은 바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해석해서 이걸 분별로 알아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빼면 그 생각 빼면 그냥 언제나 이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뜰앞에 잔나무라고 하든 뭐 뭐 뭐 고떡이라고 하든 방구를 끼든 국어사전 첫 번째 글자에서부터 끝의 글자 어떤 글자를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움직이도 움직이지 않든 늘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법이 한단 말이에요. 법이 법이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늘 이걸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듣고 이걸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살림살이라고 불러요. 살림살이 살림살이 없으면 밥 해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자기 부처 자기 불성 이 마음 무심 이걸 써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나요?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어요. 이런 이 진실한 측면 이걸 열반 해탈 적정 고요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산매예요. 진짜 선정이고 이 선정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물결은 왔다 갔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선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선정은 왔다 가는 선정이잖아요. 언제나 이 자기의 본래 성품 이 자리는 늘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선정이고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본래 지혜예요. 분별해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 여기서 무한정 우리는 이렇게 늘 작용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한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한한 어떤 지혜 작용이 완전히 드러나 있단 말이죠.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확인하고 나면 아 오원이라는 것이 공하구나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하인 것이구나 이 따로고 여기는 이것은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일 뿐이었구나 무상하고 무하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경전에서는 색 몸은 거품 덩어리와 같고 수는 거품 방울과 같고 상은 신기루와 같고 행은 바나나 줄기 같고 식은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니까야 아함경 같은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많이 나오는 가르침이 이거예요. 오원이 삼법인 무상고 무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물질 색은 영원합니까 무상한 것인가 하고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상한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색은 항상 하지 않으니까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색이 다 무상하잖아요. 항상 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다면 그것은 행복인가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이게 무상고 무하를 얘기하는 거죠. 삼법인을 설하시는 겁니다. 고통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운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몸에 대해서 무상하니까 무상한 건 괴롭잖아요. 무상하고 괴로우면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계속해서 무상하게 변해가는데 여기 집착하면 내가 괴로운 건데 집착할 일이 없다.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변해가는 것을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느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느낌도 똑같이 물어봐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건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롭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들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잘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으며 생각, 의도,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원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난다. 욕망에서 벗어남을 통해 해탈을 얻는다. 이 욕망에서 벗어나면 집착하지 않아서 몸에도 마음에도 나라는 데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해탈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몸과 마음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제한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럼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나 이 몸에 집착하지 않아요. 내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집착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무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하니까 그걸 이렇게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공허감에 빠져가지고 한쪽에 공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없구나. 내가 실제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살 필요도 없지. 자살이나 할까?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자식 키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거 뭐하러 해. 이렇게 공허감에 치우친 편공 공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중도를 설했단 말이에요. 공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색 즉시 공이지만 공 즉시 색이다. 즉 색이 공인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공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치우친 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려줘야 돼요. 죽였다가 다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살활 자제 줬다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도록 집착 없이 그러나 마음을 내도록 집착은 없으나 현실을 자유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삶을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완전 공허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없으나 내가 없는 가운데 이제 자유롭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도일체 고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하십시오.